안녕하세요. 여기는 충북의 옥천군 안내면의 조계종 가산사에 주변해 있는 표충각입니다. 여기는 호곡불교 승병단에 운영되고 있는 표충각이죠.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. 표충각. 옆에는 의룡탑이 있구요. 그 옆에는 교육관도 있네요. 아주 멋지게 되어있네요. 오늘은 불교 승병단 학예수련회가 있는 날이네요. 표충각 한번 들어가 볼까요? 표충각에서 본 교육관. 2층, 3층에 반지역. 연결회사 같으시죠? 표충각을 통해서 추억을 MARYM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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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표충각은 당첨으로 나면가 일단게 되어있습니다. 아멘